자 미국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나와서 나스닥이 이제 밀리고 있는데 골드도 좀 밀리고 있어요 일단 박스권이다 판단하고 거점에서 일단 매도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여기 중심 라인 정도까지만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하하하하 앞전에는 확 밀렸는데 이번에는 밀릴리하다 땡깁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왜 빨리 끊느냐 하면요 여기서 밀리는 척 하다가요 빵빵빵 치고 가면 크게 갑니다 역추세 역추세라고 했습니다 어쩜 매도 저쩜 매수는요 역추세입니다 자 죽는 척 하다가 팍 들어올렸는데 자 이렇게 엄번보이면 매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렇게 쭉 내려와야 매도 때린게 좀 먹을만한데 빠진 이렇게 좀 내려와야 먹을만해요 근데 반대로 팍 당겨 버리면요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매수들어 매수들어가고 싶었거든 여기서 늘리목에서 이게 이제 이거는 추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탔고 상승으로 전환했고 저 눌림목에서 매수 올라가면 이제 수익 취한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데 여차하면 끊어버립니다 그냥 밀린다 싶으면 끊는게 더 나아요 자 이게 마음 편하거든 그죠 이거는 이거는 추세방향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갈 때 크게 간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뚫으면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정고점 부위에서 또는 끌적끌적 되니까 끊습니다 아이고야 이건 저항이네 라면서 또 끌적거려요 그럼 끊는겁니다 매도는 안 때려요 매도는 안 때립니다 이제 여기 내려오면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 자 빨끝도 없고 느긋하게 그쵸 그쵸 글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눌림목 매수 상승 이후에 늘려주는 눌림목 매수가 상당히 여러분들 매매기법 중에 고점매도 저점매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